공항이 아주 친절하고 그래도 경쟁적이지 않습니까? 공항이 아주 친절하고 공항이 아주 친절하고 밴쿠버에 첫 오신 소감을 얘기해 주시죠 시애틀 같아요 어떤 면에서? 제가 시애틀에서 이런 거리도 다 시애틀 같은데 마음에 드십니까? 밴쿠버에서의 버스를 탑승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? 이렇게 생긴 버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버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버스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가봐 줄 이런 식으로 줄을 당기는 거야 이럴때 신기하지 기분이 어떠십니까? 떨떠름 아니 떨떠름이 아니라 갑작스러워 한번 가보시죠 침기시개로 바로 와서 직접 탑승할게 겠죠 예스! 아멘 어.. 왕상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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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그.. 동물점이.. 그리비동 구정 따라하는 것 같은데.. 네.. 아.. 아.. 아..